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국에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미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끝 분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바위꾼이라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죠 야바위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국말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이 어떻게 됐든지 야바위라는 것은 장터 같은 곳에 가면 작은 컵 3개를 놓고 그 밑에 콩알 같은 것을 넣어두고 손깃을 부려서 콩알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행성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바위꾼이라고 합니다 야바위꾼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두 번은 연습 삼아서 맞출 기회를 주고 자신감을 준 후에 실전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의 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다 돈을 걸게 만든 후에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죠 절대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바위꾼의 손기술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컵 3개를 돌리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콩알을 빼내서 자기 손바닥 밑에 감추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콩알은 컵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컵을 고르더라도 그 안에는 콩알이 없고 이길 승산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역대야 10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그건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단의 손에 교묘히 돌아가는 컵을 바라보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솔로몬의 왕이 역대야 구장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 세상을 떠난 솔로몬에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주기할 당시에 그의 나이는 41세였다고 합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41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겠지만 하지만 그 책임과 부담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10장 1절 시작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계무로 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록만 본다 해도 새로운 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다는 르호보암의 그 열정과 각오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미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세계문 그리심산 옆에 위치한 곳으로 가난 지역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다짐한 후에 가난 중심부로 내려가서 자리 잡게 되는데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서 세계땅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재단을 쌓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왕이 되려고 하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던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왕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의 각오가 서려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했는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왕족으로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출신의 여인이었죠 아람 출신의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짐에 있어서 그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그 왕권을 확립해야 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다 보암, 보암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그 왕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데는 그 배경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그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그 건축사업에 발탁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건축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법과 윤례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 선지자 아히야를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10지파를 가지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후에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역모를 꾸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을 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그동안의 야망을 품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와 마음을 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규합해서 새롭게 왕위에 올라가고 있는 이 루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제 루호보암에게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사람의 만남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역대야 10장 4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했나이다 이게 지금 신하로서 왕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거죠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절부터 백성들의 그 고된 건축사업을 감독하던 그 밀로를 짓는 사업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업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 그 불만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민심을 자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놓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에 새롭게 왕이 된 루호보암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여로보암의 의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선한 의도로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루호보암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놓인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열한기상 다른 본문의 말씀에 9장 15절 2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외국인들에게만 그 강제 노역을 부과했고 그들에게 녹을 주었습니다 외국과 계약을 맺고 인력을 조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잡일과 힘든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시킨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솔로몬의 어떤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는 것처럼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로보암이 정말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또한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다이드 왕가의 정통성을 이율 수 없는 북방 지파 출신이었다는 점 그것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이유로는 여로보암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출중해 보이지만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훗날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역시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루호보암에 대항해서 다윗의 왕가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지금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루호보암을 흔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의 득을 취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왕 루호보암은 그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대항과 등장에 굉장히 큰 숙제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월로드 그룹과 그리고 새로운 신흥 그룹 젊은 신하들 그룹이라고 젊은 신하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신흥 그룹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다이카 솔로몬을 보좌하며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온 월로우 그룹은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역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이 젊은 신하 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눌러서 다스려서 힘으로 다스려서 그들의 의지를 꺾어 놓아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루호보암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와 더 친한 자기와 더 말이 잘 통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뜻대로 강경한 정책을 펼치다가 민심을 잃게 되고 결국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루호보암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숙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이다 주변 사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지혜로운 말은 쓴 말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가 버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루호보암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이 사단의 야바위에 걸려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원로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야망을 멈추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을 수 있었겠지만 조삼모사격인 거죠 임시방편인 거죠 결국 여로보암의 야망은 야망은 백성들을 규합해서 루호보암과 대항하게 되었을 것이고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갈등 이 모든 분열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실 이 모든 분열의 시작은 여로보암과 루호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루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거죠 루호보암의 아버지로서 여로보암의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았던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이 그 죄악이 이 분열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만 3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목재와 일꾼을 조달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고 자제 운반에만 7만 명 돌을 다듬는 일꾼만 8만 명 일을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의 길이가 32미터이고 폭이 10미터이고 높이가 16미터 당시로 따져본다면 초대형 건물이죠 성전의 벽의 두께만 3미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예배를 주관하는 전문 제사장들을 기능별로 상주시켰고 이곳에서 예배가 올려질 때마다 그 웅장한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쉐카이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도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모세의 장막을 잃어버린 후에 다윗의 텐트에 놓였던 그 법계 그렇게 예배를 잃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건축은 그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성전을 지은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이루어온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만련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 성전을 지어놓은 공로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행적들로 그 만련을 채웠습니다 열한기상 11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위대한 성전 거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의 성전은 무너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룬 영광스러운 업적에 비해서 그의 영적인 전성기는 그의 영성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봉헌한 후에 여인들의 그리고 우상들의 그런 것들에 빠져서 영성이 허물어져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르호보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쌓지 못한 솔로몬이 그 아들의 믿음을 담당해 주었겠습니까 삶의 영성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바른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잘못된 결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역대기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벌인 성전 건축 사업도 점차 방향을 잃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유업 다윗의 유업을 잇는 거룩한 성전 건축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그것으로 확립했죠 하지만 점차 자기가 부여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자기의 삶의 번영을 누려가고 영광을 취해가자 솔로몬의 그 건축 사업은 점점 무리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 건축 이후에도 오직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업적을 빛내기 위해서 많은 건축 사업들을 오랫동안 무리하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건축 사업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게 되었고 민심이 바닥을 치게 된 거죠 이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능력있고 출중한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불만이 쌓여갔고 다른 야망, 다른 꿈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의 대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솔로몬의 죄악 그가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야기들을 펼쳐놓으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펼쳐놓으면서 그곳에서 사단의 야바위에 빠져서 속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등장인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그는 이 왕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닥치자 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내 아버지의 규례와 윤례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그 약속을 기억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던 것이죠 모든 문제의 키는 돌아가고 있는 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 역시 어떻습니까 자기의 야망과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다윗 가문 다윗의 왕가를 등지고 배신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엎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기회를 따라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그래 내가 다 해보자 하고 자기의 야망만 펼칠 뿐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하나님이 빠진 대화와 결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져갔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나라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솔로몬의 그 죄악이 망친 것을 누가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단의 야바위 속에서 폐가 망신되어가는 이 다윗의 왕과 여러분 이 왕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큰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질문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답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시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들과 숙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시험 여러분 그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주님께서는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해결의 방편을 내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하루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하루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는 하루 우리 가정의 아버지도 기도하는 하루 우리 어머니들도 기도하는 하루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견들이 아니라 이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내 말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기도로 엎드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관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죄악들이 그 죄악의 결과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고 그것은 우리의 많은 질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의 결과들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오직 숨정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이 하루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자막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혜 없이 사람들 말에 마음의 균형을 잃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화평과 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 목과 성대를 치유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 교회 위에 힘있게 선포되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종식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네 번째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진 김미자 선교사님 우리 세네가리스 목회자 훈련 사역하고 계시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한 말씀 사역 음부르, 잡냐족, 무슬림들에게 말씀 씨앗을 뿌리며 귀한 열매가 계속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기억하시는 선교사님들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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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